내 반지를 풀어나는 순간 잠시만요 덧붙이 리얼해 expertise 이러지마 이거는 이건 부쳐야 된다 덕고 면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? 네 면이 밑으로 들어야 이건 아예 부천거려야 겠어 오오모리 차나 어 저기 밥일거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어차피 얘네들 다 퇴근하고 나면 조용해요 이거 누가 다 먹어 갑자기 국수가 확 땡긴다 내일 드세요 라면도 좋고 오도 좋고 오도 좋으니까 내일 드십시오 와 이거는 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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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멘과 동구리 안쪽에 붙여주세요 안쪽에 이거 어떻게 붙이라는데 아우 먹음직스러워 사실 만두랑 여기 나오겠는데 만두랑 여기 나오겠는데 만두랑 여기 나오겠는데